진우야, 비 안 오지? 아직? 비 온다, 진우야. 비 오는데? 진우야, 비 와. 얘 올라갈 거야? 진우야, 어디 가? 응? 진우야, 거기 위험해. 비 왔어. 비 와? 비 와서 집에 가야 돼? 야, 어딘지 차? 기다려야지. 오빠, 진우 멋진 거 봐봐. 우와, 진우 멋지다. 이거 못 뛰어야 돼? 안 되지, 물 뛰면. 옷 버리지. 진우야, 이제 태블릿 놔야지. 태블릿 놓고 가야지. 진우야, 태블릿 놓고 가야지. 진우야, 비 오는데? 진우야, 비 오는데? 진우야, 비 맞을 거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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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어디가 비 맞고 까 여기 보세요 살금살금살금살금살금 준우 멋지다 준우 왜 이렇게 멋져 준우 어린이집 잘 갔다와 준우야 하고 만지는거 아니야 이준우 준우야